다음 또 무대에 또 초대 가수님은요. 아주 또 특별한 분을 제가 또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KBS 대화드라마의 대화드라마의 대왕의 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. 거기에 또 출연을 또 하신 영화배우경 가수이십니다. 웅봉 큰 스님입니다. 유보소 들려드립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성사 조지은봉입니다. 가구파 이현상 선생님의 어리스러운 마성에서 큰 용 음악의 공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숨어오는 바람소리 내 가슴을 울지게. 님이여 님이시여 정든 님이시여. 한 세월의 가슴으로 증을 재우고 아름다이 피오른 사랑이 금만 밤은 깊고 서름 깊어 발길도 무거운다. 뒤돌아갈 수 없는 세월의 길목에서 속세에 맺은 인연 씻지 못하고 솔바람 등에 지고 뒤돌아 서서 떠나가는 정든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든 님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내 자신, 내 육신입니다. 내 육신만큼 정들었던 사람이었죠. 여보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육신만큼 정든. 내 육신만큼 정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란결에 사랑도 내려봤어 서랄이 상처가 눈물도 흘려봤어 하지만 저 세월이 멈출 줄 모르고 내 창출은 아래로 간다 눈물수와 서러움에 무언새도 모임에 이어 이면에 흐린 자가 내 마음을 위해 여보소 먹으리 욕심이 많소 여보소 놓고가서 두고가서 나스런 개봉에서 해야될 끝을 여보소 눈물마저 먹으리 욕심은 먹으리 욕심은 사랑만 깨우와서 지난 세월 아쉬움에 두 손 모아 필요하소 그러나 저 세월은 멈출 줄 모르고 내 창출은 어디로 갔나 여보소 구경소리 한자락에 구경세동모 이미여 이면에 흐린 자랑 내 마음을 울리되 여보소 누구니 욕심이 많소 내 맘을 울리되 여보소 놓고가서 부고가서 낯설은 해보게 쌓여야 할 것을 여보소 어차피 믿고 믿고 떠나갈 것을 여보소 여보소